왜요? 싫은데? 아이 별리 자 아시는 10개 뱅갈꼬 맞습니다 자 누가 잡고 때리는데? 마디가! 저희 희련할지 어? 위를 보세요 뭘 뺏겨? 안 뺏겼네? 열이 이때쯤 짜증나겠지 이제? 여리 초대해봐 여리 초대해봐 여리 초대해봐 여리 여리 지금 여리도 캐느라 여보세요 어떻게 계시게요 이건데 누구라 거기서 상자만 열어 상자만 열어 상자를 낸다구요? 아버님 저보다 빠를 자신 있어요? 아까부터 3개 3개째 지금 계속 뺏길거 같거든요? 이것도 뺏기시겠네 이것도 뺏기시겠네 저는 손이 너무 빨라서 저를 가갈 자는 없답니다 에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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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싸싸싸싸싸싸싸 짜증나게 하긴 두고 봐요 저가 꼭 죽이고 말 겁니다 니가 살인만이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여 어떻게 어떻게 죽여 죽여보시지 완전 죽여보시지 죽여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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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히든아이템 겁나 많은데 안녕히 계십쇼 우왕 완전 좋다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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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만드가 만드가 예 나 여울이 히든아이템 세개나 뺏었어 악어님이 세개 뺏었어요? 어 악어님이 다 세개다? 어 오늘 히든아이템이 몇개지? 야 잠깐만 맞네 우리 이걸 찾을게 아니라 원래 그걸 찾아야 되잖아 재료 네 재료 재료는 철블럭 밑에 있죠 나 오늘 재료 없는줄 알았네 깜짝깜짝이야 재료 오늘도 있대요 있어? 네 오늘 네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어? 찾았다 재료 벌써요? 네 난 진짜 신인가봐 어디서요? 어디서긴 왜 말 안해줘요? 왜 말 안해줘나 아니 저희는 동료이지 않습니까? 뭘 동료야 언제부터 니가 나랑 동료였어 어? 만드가 뭘 연기를 해 뭘 연기를 하다뇨 어? 니가 죽였잖아 는 낙사네 아버님 예리한척하지 마세요 탱크탄알 알았어 탱크탄알이라는게 있는데 무겁다 이게 재료아이템인거 같은데 야 오늘 재료아이템 너무 쉽게 요구하는거 아니야? 우와 벌써 구했네 아니 어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시죠 만나서 뭘 말해 아니 대화는 아무도 믿을수없어 안믿어 어? 일대일로 사람을 만나는거만큼 위험한거 없다고 대화말고 면담을 하죠 면담? 어떻게? 면담 좀 요청하겠습니다 야 너불이야 너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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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저를 만나세요 네 이거 마지막 어떻게 되냐 어? 뭐시야 아버님? 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야 나 이거 먹었다니 취한다 뭔데요 그게 술 끝인거처럼? 아 안움직여져 어 아버님 그거 드시면 안돼요 저 주세요 제가 먹을래요 안움직여져 주세요 그거 아씨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거 아씨 뭐야 이거 지갑이라 지갑을 좀 세펴야겠어 아니 이거 빨리 부셔 아래꺼 왜요 부시면 또 가져갈거잖아요 어? 부시면 또 가져갈거잖아요 그럼 내가 대놓고 가져갈테니까 꺼져 미쳤어요 지금? 어? 뭘 미쳤어 이거 레거에요 레거임 그래 내가 가져가겠냐 가져가 왜와요 가져갈거에요 야 요건 히든아이템에 좋은거 없는거 같더만 아 두개 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어? 두개 구하지 않으셨어요? 두개 구하다니 히든아이템 두개 구했지 어떤거랑 어떤거죠 어? 어떤거랑 어떤거죠 어떤거랑 어떤거랑 나 밤토리 뭐해요 그냥 여러개들 레내기 뭐 여러개많이 구했어 왜? 희진템이 뭐 있으믄 뭐 있나 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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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구만 약간 팔랄구만 내가 아 렌이라보냈네 이거 다운님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얘가 다른거 구하러 가야지 뭐 . , . . . . 어 저도 F5 누를 줄 압니다 그래? 저도 F5 누를 줄 알아요 니? 니가 내 차지구만 구경 좀 그림자 보입니다 아녀님 왜? 왜왜왜왜와appro 완전 맛있다 수고해 수고해! 니가 어떻게 죽이게? 사리마 아니잖아? 사리마 아닌데 어떻게 죽이게? 사리마만 죽일 수 있는데? 좋았어요 오늘 봤어요? 어? 사람은? 어? 간사해야돼 왜이렇게 속도도 빠르고 아주 좋아 말하는 척하면서 딱 가져가기 한 대치고 이거지 야 바로 이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재료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피카소 음 음 이게 아니야 좋았어 뭔가 그림에 텍스터팩이 있을줄 알았는데 없구만 재료 아이템은 여기 없는거 같은데 야 일단은 아씨 젠장 그 뭐냐 나 블럭이 필요해 모바일이라느니 500개 팩가이 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바일이세요? 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바일이라니 오 매니저 못들여 모바일이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중이라 리액션이 크게 못하는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세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같은경우에는 어 살인마인척할까요 아닌척을 할까요 오리지널 같은경우엔 그런게 가능하거든요 자 일단 저아래 뭐가 있을거 같은데 야 낙대미지 안입는거 같은데 몽키바나나니 58개 고맙습니다 어? 야 낙대미지 왜 안입지 네 머스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여 여 여 여 오시지 말입니라 머스님 제 몸이 이상합니다 네 아..악어비공사님 왜그러시지 말입니라 갑자기 내 몸이 변하더니 에 낙대미지를 안입어 낙대미지를 안입지 말입니까 에 잠깐만요 모든 애들이 그런거 아닌가 어..풀렸죠 몰라 애들도 다그래 저는 입지 말입니라 너 입는다고? 저는 낙대미지 아프게 입지 말입니라 난 안입어 내 몸이 이상한건가 악어비공사님 제가 이상한걸 찾지 말입니라 이상한게 뭔데 임무책이라고 써있지 말입니라 임무책이라고? 임무책 있어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 한번 가져와봐라 어딨지 말입니라 나 지금 아 나 플라이라고 어딨지 말입니라 나 지금 여기 미사일 기지 아 미사일 기지 있습니까 어 알겠습니다 미사일 좀 쏴보려고 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낙사 낙사 낙사는 여러분들 죽 탈락이 아닙니다 어 나 방금 실험해보려고 한번 이제 낙대미 입어 방금 알았어 아 내가 씹에 낙대미 입었다면 물을 5번에다 놨을텐데 갑자기 낙대미 입어가지고 안되지 말입니까 아 내가 어 어 어 어 완전 맛있더라 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그래 빨리 쇼 이래 쇼 니가 한잔하게 오른쪽 클릭하면 되네 그래 나한테 주는 방금 니 인벤토리에 있잖아 밑에 빠졌어요 가져와 에잇 네네네네 됐습니다 책 잊고 계세요 낙사아 흡 하 여기는 그냥 갑분하게 낙박 어디서 떨어졌지 따 빨리 찾아와 히든아이템이야구 날카로움 두부튼 어 어 어어어 진짜야 어 아 알겠지 말입니다 그래 빨리 찾아와 이따 전화해 알겠지 말입니다 그래 수고해 네 구라다 이 새끼야 내가 살인자야 뭘 니가 살인자야 다음은 당신이야 개소리 마 아무도 안죽었어 지금 죽었는데요 누가 죽어 낙사 흤 너 아니네 살인자 아니에요 제가 죽인겁니다 크흐흫 그렇게 굳이 말했을 수가 제 아 아무리 저 진심이 소울이 당겨진 닥쳐 넌 살인마 아니야 아니에요 살인자에요 닥쳐 넌 살인자 아니야 어째서요 네 모든걸걸고 넌 살인자 아니야 저 살인자 해 보고 싶어요 어 넌 살인자 아니야 개소리하지마 넌 살인자 아냐 살자 시켜 주세요 방금 정확히 100% 알았어 뾰 찍어 딸 gamers 흐흫흐흫흐흐흫흐하 아니 그래도 후회합니다 뭘 후회해 후회를 하라고 있는거야 제가 지금 연기하고 있는거에요 뭘 연기를 해 에? 저o 살인잔데, 살인자인 척 하는겁니다 아닌 척 하는 거지 어?아닌데 아이 살인자인 척 하는겁니다 살인자인데 니가 살인자인데 살인자인 척 하는거라고? 네 그래서는 안된다는거야 아빠랑아야 으흐흐흐흐흐흐흐흫 신 아이템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신 아이템 탐색 계시네 저는 가보겠습니다 그래 가보렴 이런데 뭐 있지 않을까요 뭔가 요런데 뭔가 딱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침대 밑에 잘 봅시다 잘 봐야돼 상자가 있진 않을까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없네 없네 자 이곳은 없습니다 임무일지를 한번 읽어보죠 임무다 맵 곳곳에 탱크 탄화를 찾아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탱크에 탄화를 넣어라 사령관 세번째 두번째 세번째 탱크에 탄화를 넣어라 아 탱크 탄화를 1 2 3을 찾아야 되는구나 저 한개 찾았으니까 됐네요 물안에도 잘 살펴봐야되요 어디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조심합시다 뭔소리야 뭔소리야 이곳에는 없는것 같고 딱 자 제가 요번에 히든 아이템을 만들어서 살인자가 누군지 알아낸 뒤에 제가 한번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반인을 걸렸어요 건플레이크가 걸렸네요 아 여보세요 예예예 어 게리야 뭐하고있나 저 지금 짜장면 만들고 있는데요 왜 어디서 짜장면 만들고 있어 지금 연구소에서 짜장면 제작중입니다 너 히든 아이템 좀 찾았니 히든 아이템 찾았습니다 가져와야지 그러면 원하십니까 저 진짜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럼 줘야지 게다가 무려 날카로운 파이브 게.. 거짓말 같습니까? 날카로운 파이브는 니가 들 수 있는게 아닐텐데 와보십시오 제가 진짜 보여드렸어요 저도 놀랬습니다 날카로운 파이브가 있다는 것 자체에 거짓말 하지마 아 책이잖아 그거 아닙니다 진짜 있습니다 어? 어? 쭈댔다 아니 이런게 히타니 완전 좋은거 발견했어요 시청자분들 야 네 나 방금 누가 살인 잘못이 들고 가는거 봤어 누구 여우리 아니 내가 제대로 본건 모르겠는데 방금 딱 들고 간거 같은데 방금 들었다가 딱 넣었어 여우리가 살인마? 그니까 여우리 방금 내가 들고 있는거 봤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거짓말 안하고 여울이랑 같이 다니지마 떠보는거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야 정말이야 정말 뭔가 이상한데 여우리 아 내가 제대로 된지 모르겠어 야 살인마 무기가 뭐지? 모르는데 저 건빵이여서 아 그래? 어 너 건빵이라고? 다 다 아니 이번에 살인 거 아닌가요? 살인마 건빵 안줬는데 어? 아잠깐만요 왜? 저는 지금 느꼈습니다 중력이 살인마에요 중력이 왜? 이유 없잖아 세대 치고 갔는데 어 피 세 칸 남았어요 살인마 무기 두 대 치면 죽어 아 그래요? 어 희전템인가? 희전 아이템일 가능성이 높지 어 좀 이따봐요 그래 그래 내가 중력이랑 전화해볼게요 예 중력님 여보시오 네 무기가 그렇게 세다고요? 여보시오 예예 지금 뭐하시오 뭐하긴요 뭐 찾고 있죠 아아 아아 내가 좀 정보가 좀 있는데 예예 지금 자네 냉동만두라고 하나? 냉동만두요 그래 이게 선임들을 몰래 깎고 왔는데 이게 재료아이템인거 같애 냉동만두가 재료아이템이라고요? 그런거 같애 파나리 재료아이템인데 재료아이템을 총 4개가 숨어있다고 들었네 4개요 그렇지 찾았어요 철블럭 밑에서 찾았다 철블럭 밑에서 그렇지 냉동만두를 뭐해요? 냉동만두는 선임들이 몰래 겨울에 먹겠다고 따끈따끈한 군만두를 팩에다 타면서 김장해놓은거지 어때 이 만두를 갖고 싶으면 빨리 정보를 물어라 싫어 아 잠깐만 그전에 첫템으로 뭐 받으셨어요? 뭐 받다니? 무슨 아이템 받았어? 나 콤프레이크 받았지 어 사람인가보네 어 당연하죠 저 사람 아니에요 어 잠깐만 이름 재미없잖아 왜요 님이 사람이면 내가 님을 도와줘야겠고 그럼 내가 님을 도와주면 나는 재미가 없는데 왜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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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십시다 뭘 들고 있었나 콤프레이크요 이런 젠장 왜요 제가 콤프레이크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아 맞다 한명 죽었네 한명 죽다뇨 아까 한명 죽었다 떴으니까 낙산데요 아 아 아 아 아 이상한 추리하지 마세요 당신이 살인자인거 알아? 제가 무슨 살인자에요 저 사람 죽여 본 적 없어요 저 사람 죽여본 적 없어요 봐봐요 그러면서 원래 이런 멘트를 날리면서 죽이는 게 치밀이라고 봐봐요 방금도 제가 통화하고 있었는데 누가 죽었잖아요 통화하고 있으니까 죽었겠죠 무슨 소리에요 저 중경님이랑 통화하고 있는데 누가 죽었잖아요 방금 그러면은 그럼 제가 아닌거죠 그러지나 그렇죠 근데 쟤는 죽인지 안죽인지 어떻게 알아요 응? 저 여울이랑 우리 죽이자 뭔 소리에요 아니 잠깐만 누군가 살인자가 됐어요 근데 딴사람이 낙이라 낙 물음표 쳤죠 근데 저 분이 죽었다라는 확신을 냈어 그럼 제가 범인을 알거 아냐 여울이 빠가가 죽었다고 해도 죽었다고 하면 안되는데 죽음이라고 친거 같은데 그렇죠 제가 죽었네 그럼 여보세요 여보세요 살아있는데요 아버님 죽은 줄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여울님 죽었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범인이 죽.. 저거 누군가 살.. 살인자에 사라졌다 했는데 죽은 줄 어떻게 알아요 죽은 줄 어떻게 아냐니요 님이 살인자니깐요 빠가 자 여러분들 사상 최초로 살인자를 이렇게 빨리 찾았습니다 아 레알 진짜 개문난다 레알 개빠가 빠가다 야 여태까지 이런 빠가는 처음 봤어 아니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다고 떴으니까 죽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개소리 하지마 그럼 몇명은 어? 니가 살인바라는 걸 더 입증하는 방법밖에 없어 야 나 죽음이야 죽음 형님 아까부터 저가 살인자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않습니까 개소리 하지마세요 아 우리 여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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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세요 제가 날카로움 좀 구해놨는데 야 죽녘아 따라와 저.. 저 살인자 아니라니까요 뭐 아니라니까요 야 저기있다 여윤이 죽여 아 이거 아 이거 아니 풍지하게 한번 죽이고 방에 맞으면 한번 더 돌릴까요 그냥 그니까 이거 뭔가 있어 야 일단 히든아이템 찾으러 가야 되는데 히든아이템이 있을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죽녘가 제 주머니요 아 너 하나있잖아 어허 아니 너가 먹었어 아니 뭔데 그게 이게 바로 철배식판이란건데 때리면 정말 아파요 저 죽이면 안되네 나도 아파요 뒤집게 있어요 저 지금 그게 뭔데 이거 때리면 사람이 아파해요 봐봐 아파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바로 선임들이 훔쳐놨다는 냉동만두 아무튼 저는 반짝이지도 않네 그래 살인자 우리 못만나게 조심하고 자 여울아 비밀로 해줄게 애들한테는 네 재미없게 끝나면 안되니까 애들한테 연기 열심히 해 뭘 진짜 아니야 야 니가 만약에 살인자 아니었으면 이 상황을 즐기고 그럼